이번 회차 강의 주제는 올 한해 2020년도 서울 정비사업 전체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 주제를 가장 큰 주제로 잡고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 내용이 재개발 재건축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의 모든 청약시장 점점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청약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재개발이 되었건 재건축이 되었건 정비사업의 결과물로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의 진행 과정을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알고서 미리 그 지역에서 어떤 청약시장이 진행이 되겠구나 전개가 되겠구나를 짐작하면서 정비사업 시장과 청약시장 양쪽을 균등하게 미리 검토하고 분석해서 더 많은 기회를 한번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의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계열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재개발 재건축 시장과 그리고 청약시장이 어떤 식으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순환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념을 아셔야 정확하게 실무적인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 한해 각각의 분기별로 서울의 정비사업 시장에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어떠한 큰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만 기억하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면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었는지 원인을 따져보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시장에서는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의 각 과정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늘 좀 목을 메고 있다시피 한 그 청약 시장에서의 지원까지 어떻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1분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정비사업 시장에서의 결과물은 개포 프레지던스 자의 분양이 있었고요. 이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신반포 15차의 시공사 선정이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으로 선정이 되면서 레미안 브랜드를 달게 되는 것이죠. 전체 재건축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 단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될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수색증산 뉴타운에 굉장히 혁혁한 성과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DMC SKB와 아이파크 포레를 비롯한 수색증산 뉴타운의 진행 경과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지 설명을 드릴 거고 4분기에는 둔천 주공이죠. 둔천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가 사실 올해 분양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놓고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끌어왔습니다만 올해 분양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럼 내년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는지 4분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시장과 청약 시장이 어떤 식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식의 순환구조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사전 지식으로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전국 기준 그리고 서울 그리고 서울과 항상 비교가 되는 수도권 중에서 인천과 경기에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집계된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 비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 아파트 총량 중에서 각 지역별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 다시 말씀드리면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시면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서울이 단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많은 노후된 아파트를 갖고 있는 곳이 그리고 점점 더 노후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또 오히려 가장 심한 곳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이 서울에서 계속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청약 시장의 경쟁률이 계속 높아져가고 청약 가점 또한 평균적인 청약 가점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에서 바로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 청약 가점으로 여기 지원해도 안 되고 저기 지원해도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생각을 이 자료를 통해서 해보시고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의 순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옛날에 기존 아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가장 많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있는 것이죠. 그 아파트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재건축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정비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밟으면서 재건축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재개발의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아파트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축 아파트에서 혹은 노후 주택에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인가와 같은 정비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진행 단계에서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정비사업은 항상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 정비사업의 끝에 완성은 결국 신축 아파트에 청약까지 이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청약 가점으로 열심히 지원했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 아파트들이 결국은 서울에서는 대부분 이 정비사업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장 상황에서 아직까지 무주택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택이 있긴 있습니다만 도무지 이걸로는 승산이 없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비사업 시장과 그리고 새로운 신규 청약 시장을 동시에 관심을 갖고 양쪽을 모두 분석하면서 내 기회를 새롭게 포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지역의 주요 정비구역에서 시공사 선정이 일어났다. 그럼 상당히 많은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사업시행 단계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마치고 나서 사후적으로 시공사 변경의 절차를 거치면서 새롭게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이후에 분양 절차까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시공사 선정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지역 주요 단지에 청약이 이제 곧 열리겠구나라는 것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 단계는 이로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청약시장에서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똑같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즘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서 분양 캘린더라는 것을 통해서 이번 달 분양 일정, 다음 달 분양 일정 이런 것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공지를 해드리고 있죠. 그런 걸 쭉 살펴보면서 다음 달에 강남에서 뭐가 청약이 열리는구나. 저기 한번 지원해볼까? 또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이번엔 좀 강북에 약간 가격대가 부담 없는 곳에 청약시장이 열리네. 가성비를 따져서 저기 한번 지원해볼까? 이런 식으로 사전적인 지식이라든지 검토 없이 불나방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실패만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투자 자문을 수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신 분들 개인 투자 자문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난감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갑자기 급하게 연락을 하셔서는 오늘 저 청약하려고 하는데 여기 청약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정말로 정말로 난해하고 곤혹스러운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당장 청약한다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어떤 식의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미 사전적인 검토는 해놨는데 그냥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괜찮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신 경우라면 오히려 괜찮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의 경우에 상당수는 제가 몇 말씀 나눠보면 알거든요. 거의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여기 청약해도 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청약시장의 관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그런 식의 주먹구구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전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내 기회를 포착하려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고 입체적으로 기존 아파트와 그리고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과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규 청약시장 모두를 아우르면서 좀 예의주시하고 레이더를 돌리면서 내 기회를 포착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내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 중에서 당첨만 된다면 굉장히 높은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약 당첨의 확률이 극히 저조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로지 청약시장 하나에만 모든 것을 걸고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또 5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약시장에도 관심을 가지시되 또 한편에서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정비사업 아예 직접 사전적으로 재개발이 되었건 재건축이 되었건 그 정비사업 시장으로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 아파트 중에서 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하에 있으면서 입지가 좋은 곳을 사전적으로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청약시장 지원을 위해서 무주택 상태인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청약시장의 문을 두들겼는데 그 상황에 계속해서 실패 고배를 마시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기존 아파트, 구축 아파트가 점점 가격이 올라가서 내 예산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쪽은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신락 같은 청약시장에만 목을 메고 계속 하느님이 점지해 주시기를 신이 점지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해 놓으셔야 될 텐데 그 기간은 현재의 내 예산으로 혹은 앞으로 예상되는 내 수입 그 예산선 하에서 내가 공략할 수 있는 기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정비사업 물건, 그 가격이 내 예산 하에 머무르는 그 기간까지 열심히 청약시장의 문을 두들겨 본다. 그런 전체적인 틀을 갖고서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만 조금이라도 어려운 시장에서 내 살 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와 그리고 하반기로 나눠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주요 단지들의 청약 가점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청약 결과가 되겠습니다. 개포 프레지던시 자이부터 시작해서 레미안 엘리니티까지 상반기에 진행이 됐던 주요 단지들 청약 가점 가장 낮은 점수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 그리고 평균적인 가장 중간 수준에 있는 중위의 점수를 각각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최고점을 기록한 단지가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79점이었고요. 그리고 흑석 리버파크 자이 역시 최고점 79점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중간 수준의 점수가 되겠죠. 56점, 68점, 65.1, 60.5, 69, 68.5, 62.5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주요 단지의 청약 시장에서 가점 65점 이상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의 결과가 이렇고요. 하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의 전체 단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청약 가점 만점이 나왔던 단지가 바로 신목동 파라곤이 되겠습니다. 신정 뉴타운에서 배출해낸 아파트인 것이죠. 만점이 나왔습니다. 84점. 그리고 그 외의 단지에서도 최고점 79점과 그리고 최고점 80점. 79점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80점은 DMC 센트럴 자이 수색증산 뉴타운에서 나왔습니다. 점점 최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중간 수준의 청약 가점은 역시나 66.5, 59.5, 64.5, 67, 64.5, 64, 67, 67.5 대략 줄잡아서 역시 65점 이상은 되어야 서울에서 올해 진행됐던 주요 단지들 한번 명함을 내밀어 볼만 했다라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청약시장에서의 당첨 가점은 지금보다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쉽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심하고 그래도 한번 청약시장의 문을 두들겨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65점을 받으시려면 어떠한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만약에 15년을 채우신다면 만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사시라라는 말씀을 저는 차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좀 낮춰서 무주택 기간 11년이라고 했을 때 24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에서 가장 많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 한 분 더 늘어날 때마다 5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높은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청약 가점 좋게 받겠다고 가족 계획이 없던 아이를 하나 더 낳는다든지 사실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부양가족 수 4명 자제분들 한 두 분에다가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게 되고 또 배우자까지 있다면 부양가족 수 4명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25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저축 가입기간은 이건 무조건 만점 받고서 밑바탕에 깔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만점을 못 받으시면 사실 다른 곳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일단 만점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일찍부터 사회생활 시작하는 그 일찍 초기 단계부터 청약 저축 열심히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 점수를 모두 합쳤을 때 66점에 65점을 넘기는 그런 점수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청약 가점 65점 이상을 받기 위한 이 조건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고 내가 이거보다 좀 부족한 상태인지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태라든지 그런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청약 시장의 문을 두들기는 상당수의 분들이 본인의 청약 가점이 도대체 몇 점인지조차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굉장히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한국감정은 청약.com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청약 가점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내 청약 점수는 몇 점쯤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서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서 내 점수 몇 점인지부터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단적으로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청약 종합 저축 가입 현황을 보시면 1순위의 계좌수가 330만이 넘습니다. 이 330만 계좌, 그러니까 330만 명과 여러분들은 늘 서울에서 경쟁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청약 시장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청약 당첨 아주 희박한 그 확률에만 모든 것을 걸고 계속해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청약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정비사업 시장과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지역의 기존 아파트 또 청약 시장을 고르게 관심을 갖고 셋 중에서 내가 어느 쪽의 기회를 포착할 것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청약 시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공략해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 보셔야 되겠습니다.